성결교단 3곳이 모인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교단이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맡는 전통에 따라 신임 대표회장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연파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신 대표회장은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 확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레성결회 새 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27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한성년은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해 신임 대표회장을 추대하고 새로운 1년을 계획해 왔습니다. 회원교단이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맡는 한성년 전통에 따라 13번째 대표회장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연파 목사가 자동 선임됐습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더 하나님의 영향력, 보금의 영향력은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한성년은 그동안 농어촌교회 리모델링과 사순절 묵상집 발간 등의 연합사역으로 성결의 보금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신 목사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은 더욱 확장하고 더불어 기후변화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성년 차원의 실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진정한 부응을 위해선 회개하며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던 사람이 성령에 목말라 헐떡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로, 주의 용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성결교단의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교단 임원진과 성도들은 성결보금의 영향력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동참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TV 뉴스 조유현입니다.